이데일리TV입니다. 한미약품, DGB 금융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 유니온, 비덴트, 휴마시스, 데브시스터즈까지 담았네요. 한국경제TV는 한미약품 들어있고요.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있습니다. 휴마시스, 로보티즈, 데브시스터즈, KH바텍, KCT, 이노메트리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 한미약품, 비덴트, SK바이오사이언스, 동아ST, 유니온, 휴마시스, SK케미칼, 제주은행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기가레인, 휴마시스, 유니온, 하나금융지주, 한미약품, 필로시스 헬스케어, PCL, 데브시스터즈까지 선정을 했네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꼽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DGB 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금융주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런 금융주부터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금리 말씀하셨는데 금리 오를 때 좋은 애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을 하긴 했지만 간밤에 미국 극채 금리가 지금 1.7%를 넘어섰습니다. 이 영향이 낯사기 한 3%까지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주들은 또 여기서 수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대마진이 커지니까 기계적으로 실적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요즘 금위 들썩이면서 시장에서는 지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17일 진행됐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많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요. 이때 연준이 분명 정책 금리를 동결하겠다 얘기했었고 자산 매입을 지속한 완화 정책 이것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까지라고 또 언급을 박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시점도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워낙 들썩이니까 금리도 안 올리고 테이퍼링도 하지 않을 거니까 너네들 진정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시장이 하루만 진정을 하고 바로 또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 1.7%를 넘어서면서 금융주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준이 이날도 FOMC에서 경제 성향률도 상향했는데 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면 예전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 요즘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완화 정책을 취소할 거다, 줄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결국은 속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도 좀 완만하게 올라가진다면 괜찮지만 이걸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올라간다면 따라가지를 또 못하니까요. 그런 갭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그대로인데 아니 도대체 왜 은행 금리는 움직이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전세기가 연결됐다고 해서 지금 이주열 총재가 조용히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아요. 사실 돌고 돌아서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빌리는 신용대출이나 주담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가 대부분의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미국채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채가 가만히 있으면 전세계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도 오르게 되고 또 이렇게 국채가 오르게 되면 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금융채까지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중은행들의 금융채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고 대출금리에 산정이 되는 겁니다. 대출금리 산정할 때 금융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빌리는 신용대출이나 주담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게 반영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를 찾아보니까 주담대 변동금리에 산정할 때 사용되는 게 코픽스금리라고 하는데 맞아요. 코픽스금리는 오히려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락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코픽스에는 금융채도 영향을 미치지만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금금리가 요즘에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영향 때문에 코픽스금리는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은행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금리는 우상향 압박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금융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이런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또 나타나지는 게 지금 가계배지 천조 시대에 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은행금리, 가계대출 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분들의 가계대출이자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혹은 이렇게 가계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지켜봐야죠. 일단 시장에서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DGB 금융지주 포함해서 지금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강세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4에서 5%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장중 8840원을 찍었는데 52주 신고가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물론 네이버랑 엮이면서 강세를 움직이고 있다는데 좀 가벼운 은행주다 보니까 그나마 6, 7% 강세 보이고 있고 BNK 금융지주도 2% 정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대 금융지주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그런지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장중 4만 2,800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KB 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악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길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계속해서 금융주들도 함께 지켜보죠. 어쨌든 금리 상승에 있어서는 수혜주로 꼽히는 게 맞으니까요. 이런 투자 측면에서는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또 한미약품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종목이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호재가 하나가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또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이어갈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롤론티스라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가 어제 식약처에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데 국내에서 33번째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한미약품의 첫 번째 바이오 신약이라고 해요. 저는 한미약품이 바이오 신약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몇 개는 있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이번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기업 자체에서도 기대가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호중구 감소증이 백혈구 중에 4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 약이 환자의 골수를 자극을 해서 호중구를 생선하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호중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한 1.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서 첫 시판을 하게 되면 그럼 미국 시판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까 지금 1% 상승으로 좀 그친 곳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판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과 함께 지금 미국 시판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사장이 말하기를 5월에 5월 중순으로 미국 FDA에서 나와서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 공장을 실사를 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실사는 미국 시판 허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스펙트럼 사장이 밝힌 만큼 만약에 이 결과가 하반기쯤 나오게 되면 그때 만약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 한미약품의 주가가 또 한 번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어쨌든 첫 신약 대열에 이제 한미약품이 함께하게 됐는데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의 첫 번째 바이오 신약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한미약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좀 선정하셨어요? 네, SK케미칼을 가져와 봤습니다. SK케미칼, 지금 뭐 하락 흐름인데 어제도 하락을 했었단 말이죠? 네, 네. 이 SK바이오사이언스 대주주인데 주가가 왜 내리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는 차익실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금융투자업계에서 마법의 단어라고 항상 얘기하죠. 차익실현이면 다 된다.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차익실현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제로 소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SK케미칼을 사든지 아니면 상장적 기대감으로 SK케미칼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상장된다고 하고 막상 상장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을 들고 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 투자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케미칼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사면 되니까 굳이 이제 이거를 볼 필요가 없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고요. 또 이제 뭐 사실은 어제만 하락한 게 아니라 계속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해야 되니까 뭐 약간 수익권이 있는 분들은 팔아가지고 청약할 때 좀 쓰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SK케미칼 오늘도 거의 한 5%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은 따상상의 기대를 저버리고 현재 주가 흐름도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아쉬운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보니까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SK바이오팜 상장할 때 SK주가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벌써 작년 7월이더라고요. SK바이오팜이 상장한 게 참 시간이 빠르네요. 빠르다는 것 때문에 한 번 약간 속상했는데 SK바이오팜이 작년 7월 2일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장 당일 보면 SK지주 SK그룹주가 빠지는 일이 있었고 그 전에 그 이후부터 7거래를 연속 계속 SK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빠져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거기다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SK지주의 주가는 계속 연달아서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약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흥행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4번 상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종목도론방 같은 데 가면 이야기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SK바이오팜하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를 같이 보시더라고요. 흐름을 SK바이오팜처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물론 그 정도로 흥행은 못했지만 비교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이밍을 참 알면 좋은데 쉽지가 않잖아요. 타이밍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래도 그 타이밍을 알지는 못했지만 청약에 성공하셨고 그리고 나오셨잖아요. 균등분배의 수혜자죠. 그래서 이번부터 청약 제도가 바뀌어서 원래 안 바뀌었으면 못 받았을 뻔했는데 제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못 받았었거든요. 그때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림살이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대여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있고요. 크래프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또 타이밍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식공장에서 또 매일매일 특징주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잘 체크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좀 활발한 취지로 다양한 소식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